충주시가 어제 새벽 긴급 화재 재난문자를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화재는 허위 신고였는데요.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재난문자를 발송한 데다 뒤늦게 훈련 상황 문자였다며 말을 바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시는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른 새벽에 울린 문자에 놀라 관계기관의 사실을 확인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충주 화재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허위 신고였습니다. 충주시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한 겁니다. 하지만 긴급 재난문자 뒤에 보낸 해명 문자가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당직자가 최초 훈련 상황으로 인지했다가 실제 소방 출동이 이루어지자 긴급 재난문자를 보냈고 뒤늦게 허위 신고로 확인되자 훈련 상황이었다며 말을 바꾼 겁니다. 새벽잠을 깨우고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면서 재난대응 미숙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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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